그가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정성을 들였다는 침실인데요. 어제냐 감히 느껴지는 이곳에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정리합니다. 갑자기 호리병 안에 수주를 붓는 남자, 뭘 만들려는 걸까요? 자, 이제 또 가시오가비를. 3년간 숙성시킨 오가피 진액을 소주와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그가 사랑하는 오가피주가 완성됩니다. 이 오가피주 한 잔엔 많은 게 담겨 있는데요. 술잔을 내려놓은 그가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.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내가 구름이를 나는 신선이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지. 신선 같지. 또 높잖아, 패군에. 아름다운 밤에 손에 손잡고 잔에 잔을 마시세 꿈결같은 인생결기만 한데 언제나 심한 말이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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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